문제 7번 볼게요. 이 문제도 잘 나옵니다. 비에너지 그리고 한계수심의 내용에 관련된 문제 잘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비에너지는 수로의 바닥을 기준으로 한 단위 무게의 유수가 가진 에너지다. 네 맞습니다. 여기 볼게요. 수로바닥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기준면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로바닥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 무게의 무리 가진 에너지더라. 1번 맞고요. 2번 볼게요. 유량이 일정할 때 비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수심이 한계수심이다.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비에너지 가지고 이게 비에너지 곡선이에요. 이 비에너지 곡선이 최소일 때,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한계류라고. 이 한계류에서의 수심이, 즉 비에너지가 최소일 때, 수심이 한계수심이고, 그리고 이때 한계류의 특징이 뭐냐면 유량은 최대예요. 유량이 최대. 유량이 최대가 된다고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비에너지가 최소일 때 한계류고, 이 한계수심이 더 높아져요. 한계수심보다 수심이 더 높으면 상류. 한계수심보다 수심이 더 낮을 때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비에너지를 가지더라도 이제 뭐가 있냐면 흐름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비에너지가 여기가 지금 비에너지니까, 액수축이. 그러면 동일한 비에너지를 가지더라도 뭐가 있더라? 상류랑 사료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더라.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다시 돌아가면요. 유량이 일정할 때 비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수심. 이게 뭐예요? 한계수심. 맞죠? 그 다음 3번. 비에너지가 일정할 때 한계수심으로 흐르면 유량이 최소가 된다. 자, 한계수심이다 그러면 한계류예요. 한계류에서는 비에너지는 최소지만 뭐는 최대예요? 유량은 최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유량이 최대니까. 3번이 틀렸네요.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한계류에서는 비에너지는 최소. 유량은 최대가 되더라. 그 다음에 우리 직사각형 남면에서 한계수심은 비에너지의 3분의 2가 된다. 이거 우리 계산도 아까 했는데 한계수심은 3분의 2 비에너지하고 같더라. 이거 가지고 우리 아까 뭘 구했어요? 유속구하고 유량구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4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드시 이 그림하고 그 다음에 한계류에서의 특징이 뭔지 비에너지랑 한계수심 이거까지는 연결시켜서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자, 문제 8번. 이 문제도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 뭐냐면은 마찰 손실계수가 뭐에 관한 한수냐. 측류에서는 레이놀즈만의 함수고 불완전한 난류에서는 레이놀즈 수와 우리 상대조도 두 가지 다 함수고 완전한 난류에서는 상대조도만의 함수더라. 이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럼 난류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만의 상대조도만의 함수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문제 9번. 우물에서 장기가 양수를 한 후에도 수면 강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점까지의 우물로부터의 거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여기 지금 우물이에요. 원래는 이제 어떻게 생겼어요? 땅을 파기 전에는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지하수위였는데 우물을 파게 파서 이제 우물을 파면 우리가 물을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위가 이제 점점 낮아지겠죠. 어떻게 낮아지느냐. 이렇게 뚝 떨어지게 낮아지는 거 아니죠. 어떻게 낮아져요. 우물의 수위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지하수위에서 우물 수위가 여기다. 그러면은 그 주변의 지하수까지 또 수위가 낮아져요. 그러면은 보세요. 원래 지하수위가 여기였잖아요. 원래 지하수위가 여기였으면은 여기 수위, 지하수위, 원래 지하수위와 우물의 수위, 그 주변의 지하수위가 같아지는 이 지점까지 우물에서부터 원래 지하수위로 회복되는 이 지점까지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영양원의 반경이라고 그랬어요. 영양원의 반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물에서 물을 퍼더니 주변의 지하수위가 여기까지 영양원까지는 지하수위가 영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양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하수위가 낮아져서 원래의 지하수위로 회복되기 전까지 이 모든 우물 주변의 영역을 영양권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10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부채, 부피 구하는 문제죠? 항상 나옵니다. 이것도 거의 매번 나오니까 여러분 이것도 계산하는 거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어떻게 계산하나요? 우리 빙산에, 빙산이 지금 물 위에 빙산이 이렇게 물에 잠겨 있다고 할게요. 그럼 잠겨있는 부피 요만큼 이거를 잠겨있는 부피를 V다시라고 하고 이 빙산 전체의 부피를 V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하나요? 부채의 부피는. 원래 빙산의 비중에다가 빙산 전체의 부피는 얼마랑 똑같아요? 물에 잠겨있는 부분의 부피 곱하기 이제 물의 비중하고 똑같다. 이렇게 구하죠? 그러면 우리 빙산의 부피가 V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얼마래요? 0.92래요. 0.92 곱하기 V는 그 다음 바닷물의 비중 요게 오메가 다시가 1.025 그 다음에 바닷물에 잠겨있는 부분의 빙산 부피 우리 지금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V 슬래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V 슬래시는 1.025분의 0.92 V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 나와요? 네. 0.89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0.92번 되겠죠? 0.425%